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시청자님.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?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인데 장충동에 있는 빌라인데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 호재가 있어서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. 네, 연락 잘 주셨고요. 자세한 주소, 이름 알 수 있을까요? 네, 장충동 1가, 48-30번지, 3-5밀라, 꼭대기층 501호요. 네,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것 같으세요. 연락 잘 주셨고요. 인사부터 나눠볼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꼭대기층은 왜 얘기하신 거죠? 조망이 좋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건가요? 아, 평수가 좀 커가지고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오래 보위하고 계셔서 그 빌라라서 또 신세가 정확히... 빌라군요, 빌라. 네네네. 언제 배수하셨죠? 2000년도 정도. 2000년도요? 네. 오, 20년 됐네요. 그때 신축을 구입을 하셨나요? 아니면 이거 몇 년 된 건물이죠? 거기가 90년도 초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? 네. 그래서 너무 낡아가지고...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는 얼마 정도의 구입을... 몇 평인가요, 이게? 지금 공급 면적이 46평이고요. 네. 네, 돼지가 22평... 돼지가 22평? 네.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... 거축물이 거의 낡았기 때문에 돼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... 네네. 자,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? 지금 이거를 집이 크니까 두 분만 계시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... 아니면 혹시 장춘동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... 장춘동에 개발 호재가 있나요? 제가 10월달쯤에인가 성광마을... 그걸로 지정됐다고... 근데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내용을... 자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 옆에 족발타운에서는 굉장히 가깝죠? 네, 맞아요.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은데... 네. 자, 이 지역이 보면... 네. 3호선 동대입구역과 4호선, 2호선, 5호선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...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예요. 4개 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편의성이 있고... 특히 뭐 이제 동대문 의류패선단지가 바로 또 가까운 곳에 있고... 서울시청이라든지 이 종로라든지 또 강남 3호선 타고 강남 신사역이나 압구정이나... 지금 동옥동, 대치동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이 중구가... 그래서 교통은요.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실장님은 빌라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. 그런데 빌라는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돼요. 재개발을 할 수 있냐, 없냐. 이거 재개발할 수 있는 지금 위치인가요? 재개발 예정돼 있나요? 그런 말은 없죠. 그런 건 없죠? 네. 그러면 대지가 22평이라고 그러는데... 네. 건축물은 30년이 됐으면 강가상강에 대해서 건축물의 가치는 없어요, 이 빌라는. 지금 대지가 22평이면 땅값만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게 낡을수록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대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. 그런데 지금 현 시세대밖에 못 받는 거예요, 지금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장충동에 호재가 있냐, 없냐. 서울의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, 이 지역에서.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. 지금 이 빌라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입지예요.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데 아파트를 들어간다거나 소액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